똑똑한 호두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아장아장 걸어요. 엉금엉금 기어서 엄마 뒤를 따라가요. 엄마, 엄마, 어디 가요? 방울이도 엄마처럼 걷고 싶어요. 우리 방울이도 곧 걸을 수 있을 거야. 일어서 볼래요. 나도, 나도! 이야, 방울이가 두 발로 섰어요. 나, 일어섰어요. 나도 일어섰지. 우리 방울이 할 수 있어요. 뒤뚱뒤뚱 걷다가 콩콩 아야,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아야, 아프! 나도 아프! 뒤뚱뒤뚱 걷다가 털썩 엉덩방아를 찌었어요. 아야, 아프! 조심해! 엉덩이가? 아이, 아파! 엉덩이야, 미안! 넘어지면 엉덩이가 아프니까 조심! 조심! 이리쿵, 저리쿵 넘어져도 주먹 쥐고 불끈 다시 일어나요. 난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한 발짝, 한 발짝, 뒤뚱뒤뚱, 아장아장 엄마한테 걸어가요. 엄마, 엄마, 나 좀 보세요. 어머, 우리 방울이 잘 걷는구나. 요호! 걸음마 성공!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아장아장 걸어요. 엉금엉금 기어서 엄마 뒤를 따라가요. 엄마, 엄마, 어디 가요? 방울이도 엄마처럼 걷고 싶어요. 우리 방울이도 곧 걸을 수 있을 거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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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울이 할 수 있어요. 디뚱디뚱 걷다가 콩콩! 아야, 앞으로 고꾸라 졌어요. 아야, 아프! 나도 아프! 뒤뚱뒤뚱 걷다가 털썩 엉덩방아를 찌었어요. 아야, 아프! 조심해! 엉덩이가? 아, 아파! 엉덩이야, 미안. 넘어지면 엉덩이가 아프니까 조심, 조심! 이리 쿵, 저리 쿵 넘어져도 주먹 쥐고 불끈 다시 일어나요. 난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한 발짝, 한 발짝, 뒤뚱뒤뚱, 아장아장, 엄마한테 걸어가요. 엄마, 엄마, 나 좀 보세요! 어머, 우리 방울이 잘 걷는구나! 여호, 걸음마 성공!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아장아장, 걸어요. 엉금엉금 기어서 엄마 뒤를 따라가요. 엄마, 엄마, 어디 가요? 방울이도 엄마처럼 걷고 싶어요. 우리 방울이도 곧 걸을 수 있을 거야. 일어서 볼래요. 나도, 나도! 이야, 방울이가 두 발로 섰어요. 나, 일어섰어요! 나도 일어섰지! 우리 방울이 할 수 있어요. 뒤뚱뒤뚱 걷다가 콩콩 아야,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아야, 아퍼! 나도 아퍼! 뒤뚱뒤뚱 걷다가 털썩 엉덩방아를 찌었어요. 아야, 아퍼! 조심해! 엉덩이가 아이, 아파! 엉덩이가 아프니까 조심조심! 이리 콩, 저리 콩, 저리 콩 넘어져도 주먹 쥐고 불끈 다시 일어나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한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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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뚱뒤뚱 디뚱뒤뚱 성공!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빨간 사자 아장아장 걸어요. 엉덩이가 엄마 뒤를 따라가요. 엉금엉금 기어서 엄마 뒤를 따라가요. 엄마, 엄마, 어디 가요? 방울이도 엄마처럼 걷고 싶어요. 우리 방울이도 곧 걸을 수 있을 거야. 일어서 볼래요. 나도! 나도! 이야, 방울이가 두 발로 섰어요. 나, 일어섰어요! 나도 일어섰지! 우리 방울이 할 수 있어요. 우리 방울이 할 수 있어요. 디뚱디뚱 걷다가 콩콩 아야,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아야, 아프! 나도 아프! 디뚱디뚱 디뚱디뚱 걷다가 털썩 엉덩방아를 찌었어요. 아야, 아프! 조심해! 엉덩이가 엉덩이야, 미안! 난 넘어지면 엉덩이가 아프니까 조심, 조심! 이리쿵, 저리쿵 넘어져도 주먹 쥐고 불끈 다시 일어나요. 난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한 발짝, 한 발짝 디뚱디뚱 디뚱디뚱 아장아장 엄마한테 걸어가요. 엄마, 엄마, 날 좀 보세요! 어머, 우리 방울이 잘 걷는구나! 요호! 걸음마 성공!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아장아장 걸어요. 엉금엉금 기어서 엄마 뒤를 따라가요. 엄마, 엄마, 어디 가요? 방울이도 엄마처럼 걷고 싶어요. 우리 방울이도 곧 걸을 수 있을 거야. 일어서 볼래요. 나도! 나도! 야, 방울이가 두 발로 섰어요. 나, 일어섰어요! 나도 일어섰지! 우리 방울이 할 수 있어요. 디뚱디뚱 걷다가 콩콩! 아야,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나도 아프! 나도 아프! 디뚱디뚱 걷다가 털썩! 엉덩 방아를 찌었어요. 아야! 아프! 조심해! 엉덩이가? 아이 아파! 엉덩이야, 미안! 넘어지면 엉덩이가 아프니까 조심, 조심! 이리쿵, 저리쿵 넘어져도 주먹 쥐고 불끈 다시 일어나요. 난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한 발짝, 한 발짝, 뒤뚱뒤뚱, 아장아장 엄마한테 걸어가요. 엄마, 엄마, 나 좀 보세요! 어머, 우리 방울이 잘 걷는구나! 야호! 걸음마 성공!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흐님들łość 카카옸 허브 Te